다 같이 뭔가 걸고 한번 해볼래요? 그냥 번호로? 아 그럴까요? 푸쉬업 쉬실게? 깔끔하게? 양동이를 하는데 맞을까요? 엉덩이 맞기? 내일 커피 나왔어 그럼 어? 내일 커피 나왔어 커피 나쁘지 않다 내일 커피 나왔어 엄청 나쁘지 않다 다 같이 도전해서 다섯 번 넘어가는 사람이 커피 그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다 같이 도전하면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해서 너! 너! 이렇게 했는데 로테이션 해가지고 두 번 걸린 사람 그냥 두 번 걸린 사람은 무슨 뜻이지? 내가 만약에 뚝 쳤어 근데 하오 형이 너! 하면 내가 안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딱 또 맞춰서 그럼 하오 형 두 번 얹자. 해보자. 이해 못 했어? 왜 내기를 해. 재미로 하자. 자 빨리 시작하자. 재미로 해 재미로. 안 맞출 거야? No. 땡! 아니지롱 샷건이었는데 좀 말린 사람. No. 말린 사람. 말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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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추기 힘들어. 이거 맞추기 힘들어. 이거 나. 오! 오! 근데 이거 확률상으로 같은 사람은 다음번 찍으면 한 번에 나왔잖아. 그러니까. No. No. 리키야 이거 아니지. 야 리키야. 아니 리키야 이거 아니지. 또 이래? 또 이래? 뭐라 하노. 모레카노. 모레카노. 어? 우와! 이 형은 내가 심리를 잘 익은 거야. 맞죠? 잘한다. 이럴 수가. 이거 뭐야. 이거 이거 뭐야. 너 못 년석은. 나 못 년석. 너 못 년석은데. 나.. 나.. 얘네. 아니 어떻게 알아? 그냥 리키가 뭔가 쭈뼛쭈뼛 sampai 됐어. 아 본인이 아니라는 거 애가 착해서 애가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오! 식미키야 왜? 누구야? 아니야, 왕편이 형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.. 아.. 김큐빙 김큐빙 땡땡 비쌓게 한 번 가자 넌 왜 다 나야 나 아니야 진짜로? 아니야 흙맛을 쏴다 아 이거 어떻게 알아? 그거 알아? 아니 진짜 슈렌마다 너무 기대하는 표정 쳐다보고 있어 뭔가 근데 그거 일기야 그거 알아? 너 사실 아까 한편이 형 맞췄어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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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니가 отно 잘해 어려운 아쉽게 되네 왜 이렇게 그렇게 해? 아유 진짜 유진이? 노 노 휘꼽 지윤이 형? 휘꼽 휘꼽 아 왜 지금 어떻게 맞췄어? 이런 느낌이면 지윤이 형이야 이게 다르다니까요? 힘 봤지 약간 화딱지 나지 아 모르겠어 건욱이? 노 오 지윤이 형? 하하하하하하하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형 표정이 다 티 나잖아 형 약간 이렇게 해요 하하하하하 맞아 약간 진짜 치고 그냥 어쩔 건데 하하하하하 야 도는 정확히 정확히 어쩔 건데 하하하하하 야 다음 다 했잖아 다 했잖아 성함 표시 안 했잖아 나 했어 한 번 쓰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싸아 나 했어 야 집 가자 하하하 가자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야 아까 누구냐 나 때린다 아직 못 찾겠네 아 지윤이 형 어 reasons 예 아 평소 ах 한 번 막 혹을 cuz 하 어떻게 수 이런 요 놈 할 인 Lew 하 누구 놀